스파이시 소스 스파이시 소스 스파이시 소스 Chehen 라dire Today we have got beef burger right here And this is club sandwich Then unlikely it might seem but it is hot dog right here So we will be eating this today indian style Lets begin 너무 맛있게달라 너무 맛있게더라구요 너무 맛있다 뭐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제 조금 더 맛있더라구요 소스에서 2x2 그래서 여기 이제 쑤어스 오, 넌 이제 회가에다 나일 비수 브로드 렛츠 굿 렛츠 굿 렛츠 굿 렛츠 굿 렛츠 굿 너무 맛있어 이 샌드위치 이제 이 샌드위치 이 소스에 넣어버렸어요 이 버거는 이 버거는 이 버거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버거는 이 버거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거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새우는 새우와 벌어들여 새우는 새우가 더 편해요 새우가 더 편해요 너무 맛있다 참깨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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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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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